이전 시간에 우리가 브랜치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하면 되죠 브랜치의 목록을 볼 때는 그냥 keepBranch라고 하면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전환할 때는 체크아웃을 통해 전환할 수 있고 우리가 브랜치를 전환하게 되면 그 브랜치의 마지막 commit 상태로 우리의 working copy가 휙 하고 바뀐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볼 거에요 제가 지금 apple 이라는 브랜치에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applework4라고 작업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파일을 만들 거에요 applework4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apple.txt라고 하고 applework4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파일 work.txt와 둘 다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git commit- git commit add.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에드시키는 거고요 git commit-m apple work4 엔터를 치고 제가 로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야 그래프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애플에 있어요 헤드가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applework4 입니다 그럼 applework4라고 하는 저 버전의 부모는 누구였어요? work3 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masterwork4도 부모는 work3 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텍스트 환경에서 그래프 만든다는 거 저거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누군가 인생을 갈아 놓은 거죠 그럼 실습 차원에서 우리 구글, 애플에도 작업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저는 구글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git checkout 구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head는 구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work.txt를 다시 열고 구글 컨텐트4 그리고 파일을 구글.txt 구글 컨텐트4 하고 저장한 다음에 git add.git commit-m 구글 work4 엔터 그리고 로그를 살펴보면 구글이 현재 체크아웃된 상태다 그리고 구글의 부모는 누구예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work3이다 그리고 work3에는 지금 ms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master4도 부모는 work3고 애플4도 부모는 work3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를 해볼까요? git checkout ms 하면 이렇게 화면이 또 바뀌죠 제가 work ms work 아시죠? ms content 아이고 헷갈려라 그리고 ms.txt 그리고 역시나 똑같은 ms content4 저장하고 git add.git commit-m ms work4 엔터 치고 q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ms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브랜치예요 우리는 브랜치를 통해서 그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장소마다 우리가 필요한 복제본마다 저장소를 카피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저장소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의 작업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작업을 갖고 있는 별도의 평행 우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기시가 좋은 혁명적인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브랜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아멘